먼저 잡아 다리 잡히면 안돼 밸런스 잡아 니가 잘하는거 해 자영이씨가 잘하는거 해 맨날 하는거다 자영아 다리 올라온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자영아 빨리 가야돼 그렇지 눌러놔 꾹 눌러 꾹 눌러 눌러야돼 가슴으로 눌러 오른쪽 가슴으로 눌러 그렇지 자 쭉 가 쭉 가 잘잡아놔 좋아 무릎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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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이형아 대단히 잘잡아놔 대단히 잘잡고 다 무릎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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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